이 아니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지 느리게 됐어 자 헤이 헤이 이 고기 의 손을 grit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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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을 위해 덩덩어보신 우리 어머니 고맙을 위해 덩덩어보신 우리 어머니 나를 짓는 눈물어리 텐마루에 손 흔들던 어머니 하늘마저 어두워진 나물이 불파라 아이 아이 둘 셋 길 떠나는 우리 아들 조심하 그렇죠 하나 둘 셋 그 소리하던 벌써 70년 오고 싶어 오고 싶어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 고맙을 오고 싶어 도망쳐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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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어디가든 드리운게 다시 말까 자, 청료명, 청료명, 세대, 이 자린데, 이 자린데, 뭐 볼까? 세월 안에 벌써 칠십 년 보고 싶어 보고 싶은 우리 어머니 한 번 더 보고 싶어 보고 싶은 우리 어머니 한 번 더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인간적 동생 만들고 어느새 찬바람이 돕니다 두 학생 한번 갑시다 한 번 더 보고 싶어 한 번 더 보고 싶어 한 번 더 보고 싶어 인간적 동생 다 흐린 바운소 슬슬 지나게 그 세월이 나를 불립니다 여울의 바도 저 꽃을 흐르진 조각형 흘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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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뱉니다 여울의 바도 흘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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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동목새 슬슬 우리 다 흐린다요 미쳤어요 그 사람이 나를 불립니다 들병에 덜고선들 인자 없는 들병에 바람가 살랑살랑에 덜고선들 고고선들 고고선들 네 춥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